좋아요 구독 그럼 오늘 2023년도 6월 27일 도너리스타 신규 편입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인피니티 헬스케어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어제 장중에 다시금 부각이 나왔고요 어제 거의 상한가 28% 정도 찍고서 윗고리가 달린 모습 그리고 어제 11% 정도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2% 정도 개파락 출발했지만 전일종가를 회복하면서 양목 마감인데 역시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바닥주입니다 저는 상당히 바닥주를 좋아합니다 바닥주라는 것은 바닥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 거죠 바닥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하단을 잡아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설사 당장 안 가고 빠져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거죠 다만 단점은 그동안 장기간 동안 하락을 했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좀 올라갈 때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사고팔고 대응을 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바닥을 다 다진 종목들 바닥을 다 다지고 올라온 애들 비로소 턴어라운드 올라온 종목들을 눌림시 잡는 거죠 눌림이나 눌림 이후 터널 때 잡는 건데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딱 바닥 구간이죠 작년 하반기에 저점을 찍고 이건 결관론적이잖아요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연말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어찌 보면 딱 아주 바닥을 제대로 만든 어떤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가가 완연하게 가려면 약 6,000원 가격대는 지금 5,900원인데 6,000원 초반과 중반 6,000원 초중반 그러니까 뭐 한입 말하니까 6,000원에서 7,000원 이 구간을 완연하게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눌림시 매수한다면 얼마든지 7,000원을 소화하든 안 하든 그 근처만 가도 먹을 게 많잖아요 그렇죠? 이런 거 딱 사놓으면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상단까지 뚫어버린다 그럼 땡큐 더 좋지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오시면 좀 더 자세히 오늘 또 저녁 10시에 온라인 특강 하니까요 오시면 오늘 인피니트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또 제 노란톡방 오셔서 가시면 되겠고 그래도 왔으니까 또 한 번 점검은 해야겠죠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최근 루닛이라는 종목이 있죠 루닛 상당하게 의료 AI에서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이 있나 전전되면 100% 10배가 올랐거든요 그런 너무 안 좋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올라간 종목 상투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관련군의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 이거죠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그 잘난 루닛과 21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기를 같이 첫 상용 판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그렇게 이제 이런 이슈와 재료를 찾아가야죠 그리고 이제 솔본이죠 솔본의 그룹의 이제 같은 그룹주인데 의료 영상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PACS라고 하는데 어떤 그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루닛과 어떤 과거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런 점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금 바닷건에 있고 어제 윗고리 어제 윗고리가 있지만 이 정도는 뭐 전혀 문제가 않습니다 윗고리가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아랫고리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주가의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이슈와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 우리 도넛 리포트 신규 편입 종목으로 픽하고 내일 또 다 같이 한번 공략해보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